안녕하세요. 써니티비의 써니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서울대학교 유산균으로 유명한 바이오비움에서 해피박스를 만들었어요. 저도 이 서울대학교 유산균을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 아들이 있어서 서울대학교 유산균이라고 유명해가지고 이 해피박스 안에 들어있는 한 가지 제품을 구입했거든요. 그런데 여기는 다섯 가지가 들어있을 거예요. 그런데 다섯 가지가 더 싸. 자, 말이 돼. 지금 연말이라서 지금 이벤트 중이거든요. 한번 개봉해보도록 할 거예요. 저도 지금 처음 열어봐요. 여기에 보면 온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가득 차 있어요. 자, 맨 처음에 생생 유산균 딸기가 보이네요. 어떤 제품이냐면요. 이렇게 맛있게 생겼죠? 애들이 좋아하겠죠? 소리를 들어보면 과자처럼 생겼잖아요. 말 그대로 과자예요, 과자.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유산균이 이렇게 40억 마리 함유가 돼 있는 간식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. 저는 뭐 간식 좋아하니까, 그죠? 이건 따서 바로 먹어볼게요. 그 다음에 보면은 이번에는 슬림바이오틱스라는 거네요. 이쪽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슬림바이오틱스,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쪽에 보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들어있어요. 750mg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확실하게 말하면 안 되죠?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. 그죠?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, 그죠? 건강기능식품이니까, 그죠? 그래서 이거는 집사람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여성분들은 다 괜찮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를 받죠? 그래서 이것도 4만 5천원이나 하던 거예요. 지금 세일을 해서 그렇지. 그 다음에 다음은 신바이오틱스라고 써있네요. 확대해서 보면 신바이오틱스, 더 리얼 신바이오틱스, 이 신바이오틱스의 가격도 4만 5천원입니다. 원래 신바이오틱스라는 단어는 요즘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신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랑 더하기 프리바이오틱스의 합성어예요. 그걸 주로 이렇게 불러요.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죠. 그걸 신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제품의 특징은 한국인 장래에 존재하는 균주를 사용했대요. 그게 특징이고요. 이거는 그저 좋은 거니까 신바이오틱스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선물해야 되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또 위를 보면 이게 있네요. M396 수험생 유산균이라고 해서 이거 아들한테 두 번이나 사줬던 것 같거든요. 이거 되게 비싸요. 6만원. 아까 4만 5천원짜리 두 개. 그 다음에 아까 이 생생유산균 이것만 해도 4천 5백원인가? 이 과자가. 이거 6만원짜리. 자, 이거는 수험생한테 정말 좋다고 합니다. L-테아닌이 들어있어요.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우리 수험생 아이들, 고등학생 아이들이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 제품을 선택했었어요. 어른 먹는 거, 여자 먹는 거, 부모님 먹는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수험생들이 먹는 유산균들이 제일 고급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 번 먹어보다가 믿음이 가서 이번에 이게 6만원인데 자, 이거 하나 더 설명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. 박스는 내리고 박스는 내리고 이번에는 M382라고 합니다. M382. 그죠? 이 M382도요. 한국인 장래에 존재하는 균줄을 사용했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모유율에 유산균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여기 비타민 D라고 써있죠? 비타민 D도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적당한 그런 유산균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거는 우리 부부가 먹으면 좋겠어요. 자, 유산균 과자를 한 번 따라보도록 할게요. 와. 잠깐. 방부제는 빼고 생생 유산균 딸기예요.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할게요. 어... 큰 거 M 유산균 그 다음에 사과처럼 생긴 거 자, 슬림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요거는 엠바이오틱스 이렇게 하고 요거 신바이오틱스는 선물로 바로 드릴 거예요. 개봉 안 하고 그럼 저부터 먹어볼게요. M382를 한 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개봉을 해야 되는 칼 여기를 개봉을 하겠습니다. M382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슬림바이오틱스 슬림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수험생꺼 저도 이거 먹어봤거든요 몸에 벌써 깍부터 틀리잖아요 근데 맛은 그렇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맛을 먹는 건 아니니까 가끔 가다가 아주 다른 아주 단 유산균도 있는데 몸을 생각하면 그런 걸 선택할 수는 없죠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M369 자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색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닌가? 보여드려야지 자 이렇게 따면 이런 색깔 색깔이 좀 제 경험에 의하면 저렇게 색깔이 좀 누런 것들이 좀 고가야 고가 좋은 재료들을 많이 섞었어요 솔직히 자 슬림바이오틱스 그죠 좀 고우네요 가루가 하얗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M382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쎄야 해 달짝지근할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요거 유산균 과자 딸기 맛이고요 맛있어요 요거트 딸기 맛 요거트를 과자로 만든 맛 딱 그런 맛 애기들이 되게 좋아할 맛이에요 자 M382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더 맛있어 얘가 내가 얘 먹어봐서 알거든요 맛없어 근데 얘는 맛있네요 되게 분유 맛도 나고 그런 것 같아요 맛있어요 자 집사람 와서 요거 먹으라고 해볼게요 하나 더 먹어 응 맛있어 응 메론 맛 달콤해요 됐어 맛있네 딸기맛 생생유산균 딸기는 집사람하고 아들이 맛있다고 벌써 다 먹었습니다 없어졌어요 M369만 그저 6만원짜리예요 근데 이 다섯 가지가 그죠 다섯 가지가 그 딸기 과자까지 그죠 55,000원이에요 안 살 수가 없죠 온 가족을 위한 유산균 쉽게 얘기하면 이거 뭐 만 얼마씩밖에 안 하는 거 완전히 홍보하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원가 같은 거는 지금 파괴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55,000원으로는 그죠 택배비 빼고 뭐 그러면 그런 거 없어요 꼭 12월 말일까지 그죠 이벤트를 하니까 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